공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타백시민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금양공연입니다 금양공연 이거 뺏으면 안돼요. 여기 재미있는 안내칸에 있네요. 나무들 이름표로 붙여놨어요. 태백문화공장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자들도 있죠. 산책을 즐기면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져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도 좋지만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요. 저녁에 오시면 다경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태백문화공장에는 태백문화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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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태백문화공장 뱅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